소방응원과 소방역동원이 다음 장에 있어요. 응원은 응할 원자예요. 도와줄 원자예요. 서로 도와준다는 뜻이겠죠. 행정응원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동등한 행정기관 간에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필요하고 필요한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을 우리 행정응원이라 그런다. 상호 이웃한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장이 응원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 소방서장하고 함안 소방서장하고 응원 협정을 맺어놨는 거예요. 우리 내서지역에 큰 화재가 나왔을 때 함안 소방서 소방역을 좀 출동시켜달라. 미리 협정을 맺어놨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서지역에 창령군하고도 경계를 마주 보고 있잖아요. 창령군 소방서하고도 응원 협정을 맺어놨는 이런 경우고. 주로 응원 협정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시군을 드렸지만은 지도를 경계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경상남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대구가 있고 그죠. 경북이 우리 그 창원 경북하고도 이렇게 접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부산하고도 접하고 있죠 그죠. 자 이쪽에 하동하고 이쪽에는 전라남도 하고도 접하고 있죠. 경북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광역단체하고 사전에 응원 협정을 맺어주는 거예요. 부산, 대구, 경북, 전남하고 우리 지역에 상호 대응 화재가 나왔을 때 소방역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자 라고 계약을 맺어놨 거예요. 동원은 움직일 동자에 인원원자죠. 소방청장이 서울에서 지금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다. 전국적으로 소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구에서 얼마, 경북에서 얼마, 부산에서 얼마, 경남에서 전남에서 이렇게 소방역을 불러들이는 것을 소방역 동원이에요. 응원, 응원은 서로 사전에 협정을 맺어냈다가 서로 상호간에 도와주는 것이고 소방역 동원은 특정한 어떤 전국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장이 동원령을 내려서 불러드립니다. 개념이 정리되시죠? 그렇게 하면 응원과 동원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할 수 있을 거다. 지루사